잘 아시죠? 유로리프트는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거죠. 전립선에 비대해져 있는 조직을 묶어주는 방법입니다. 즉각적인 통로를 만들죠. 즉각적인 증상 개선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술 방법이 되겠고요. 리쭘이라는 것은 고온의 수증기를 전립선 조직 내에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립선 조직을 축소시켜서 전립선부 요도를 넓혀주는 방법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수술적 치료와 대비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리쭘과 유로리프트에 대해서 비교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 나에게는 어떤 시술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시술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로리프트랑 리쭘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시술하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미국에서 시행을 했어요. 30명의 환자는 유로리프트를 시행을 받았고 23명의 환자는 리쭘을 시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로리프트를 시행받은 환자의 평균 전립선 크기는 49g, 리쭘을 시행받은 전립선 그 환자의 평균 전립선 크기는 63g 정도 됐죠. 그러니까 리쭘을 받은 환자의 전립선 크기가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리쭘을 받은 사람과 유로리프트를 받은 사람이 어떤 경과의 차이를 보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환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IPSS라는 증상 점수표가 있죠. 이게 높을수록 증상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로리프트를 시행을 받고 나서 두 달 정도 있다가 IPSS 점수를 봤더니 8.6점 정도 됐었고요. 리쭘은 15.6점 정도 됐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유로리프트를 시행받은 환자군에서 조금 더 빠른 증상 개선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리프트 환자군에서 조금 더 향상된 효과를 보였어요. 그 다음에 사정능, 내가 정액을 배출하는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느냐에 대해서 정수를 조사해 봤을 때도 유로리프트곤에서 훨씬 더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줄 문제가 있죠. 리쭘과 유로리프트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 리쭘이 조금 더 불편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소변줄 문제입니다. 시술하고 나서 소변줄을 어느 정도 유지했느냐. 유로리프트 환자에서는 한 57% 정도 소변줄을 했고요. 리쭘 환자군은 87%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소변줄을 유지했죠.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유지하는 비율에서도 리쭘이 좀 더 높았고요. 그 다음에 소변줄을 유지하는 기간에서도 리쭘 환자군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소변줄 유지면에서는 차이가 보이죠. 당연히 리쭘을 받으신 분들이 소변줄을 착용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착용 기간이 좀 더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과 관련해서 나의 어떤 일상생활의 제한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조사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리쭘 환자분들한테 일상생활의 제한 정도가 조금 더 많았죠. 그 다음 1년 정도 지났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전립성 크기가 30에서 80 사이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로리프트랑 리쭘을 시행하고 1년 정도를 팔로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307명은 리쭘을 시행받았고 110명은 유로리프트를 시행받았어요. 결과를 보면 리쭘 환자에서 배뇨통, 배뇨시의 통증 비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리쭘을 받은 환자의 22%에서 통증을 조소했고요. 유로리프트는 8.3% 차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요폐현상, 혈계, 시술하고 나면 혈료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혈료가 없는 그런 요폐현상 비율에 있어서 리쭘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혈계가 동반된, 혈료가 동반된 요폐 증상은 유로리프트가 좀 더 높았고요. 요로감염이나 응급실 방문, 발기능, 사전기능에서는 두 분간의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결과에서도 시술하고 나서 초기에 배뇨통이라든지 요폐현상의 비율이 리쭘에서 조금 더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 연구는 21년도에 유럽에서 시행한 연구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결과도 마찬가지로 전립성 크기가 30에서 80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했고요. 61명은 리쭘을 받았고 56명은 유로리프트를 시행을 받았고요. 그래서 1년 정도를 팔로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술 시간을 보면 리쭘은 6분 정도 했고요. 유로리프트는 13분 정도 했네요. 그 다음에 한 달 이내 합병증 비율을 조사해 봤을 때 리쭘에서는 6명, 3명에서는 요폐현상이 있었고 2명에서는 혈료, 1명에서는 요로감염이 있었습니다. 유로리프트는 1명에서만 혈료 증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증상 개선, IPSS 점수를 통해서 증상 개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봤는데 리쭘 같은 경우는 15점 정도가 감소가 됐었고 유로리프트는 10점 정도가 감소가 됐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1년이 지났을 때 증상 개선의 정도는 유로리프트보다는 리쭘이 더 좋았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표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났을 때 IPS 점수, 그 다음에 삶의지 점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리쭘 환자에서 조금 더 좋았어요. 증상 개선 정도가 유로리프트보다는 조금 더 좋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IIF, 발기능이랑 사정능은 두 분 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리프트를 하든지 리쭘을 하든지 1년이 지났을 때 발기능과 사정기능, 보존에서는 다 유지가 잘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났을 때 재시술 가능성을 보면 리쭘은 전체 환자 중에 한 명이 재시술을 했었고요. 유로리프트는 9명 정도, 그래서 한 10% 정도의 재시술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니까 재시술 면에서도 리쭘이 유로리프트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연구 결과입니다. 3년이 지났을 때를 비교해 봤어요. 21년도에 캐나다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인데 IPSS 점수 보면 3년이 지났을 때는 리쭘은 11점 정도가 감소가 됐었고요. 유로리프트는 한 8점 정도가 감소됐죠. 그래서 리쭘이 조금 더 결과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재시술 비율도 3년이 지났을 때 유로리프트는 한 10% 정도 리쭘은 4% 정도의 재시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시술 가능성 면에서도 리쭘이 조금 더 우월한 결과를 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좀 지어볼게요. 유로리프트는 즉각적인 증상 개선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술하고 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부터 증상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변증 유지 같은 경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더라도 하루 만에는 대부분 다 뽑게 되죠. 보통 시술하고 나서 한두 달 이내에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유로리프트가 훨씬 더 좋습니다. 리쭘보다는. 반대로 얘기하면 리쭘 같은 경우는 시술하고 나서 한 달 또는 두 달 이내에 배뇨식 통증이라든지 요폐 현상이 발생된 확률이 유로리프트보다는 조금 더 높죠. 최소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소변증 착용이 필요하다 라는 이제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고 났을 때 리쭘이 유로리프트보다는 조금 더 우월한 결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시술 가능성에서도 5년이 지났을 때 유로리프트는 한 13% 정도 재시술 가능성이 있었고 리쭘은 한 4% 정도 재시술 가능성이 있었죠. 선택을 할 때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는 전립선이 방광내로 돌출되어 있거나 중엽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술 효과가 제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리쭘이 더 적합한 시술 방법이 되겠고요. 성기능 부작용, 발기능이나 사정능에서는 두 분 다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리쭘을 하게 되면 전립선의 볼륨이 좀 줄기 때문에 사정량이 좀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유로리프트와 리쭘 비교 연구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전립선 크기 모양,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뭔가에 따라서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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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kissed 렛ijah ronics 그